인프 이게 그램린이 아니어서 다이다 이것들이 다 그램린이였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게요 배달음 남매 클리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암튼 그랬기 때문에 리안이랑 레온이 같은 아버지라서 머리색이 저렇게 같은 색이다 라는 설정이에요 머리 색깔이 똑같이 갈색 불이 리자렉션 어 뭐야 뭐지 클릭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잘못 들어갔지 내가 힐을 했나 리자렉션 라이프 맞지 됐다 아 예 눈도 나중에 색깔 변하거나 그러기 전까진 자 어 맞아 데스폴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깐만 이거 좀 얘네 좀 치워야겠네 딸짱만 치우고 너무 아파 저거 아비의 취향 갈색 머리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비는 까만색 머리고 엄마가 갈색 머리구나 엘레나였나 이름 어쨌든 그러네요 아비는 까만 머리구나 다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 데스폴트 요거 새로 배운 스킬이죠 게임 가르기 아 연출 안나온다 이거 아마 윈도우 98로 보면 나올건데 이거 좀 아쉽네요 딱 여기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쪽 위쪽거는 왼쪽으로 아래쪽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연출인데 뭐 별건 없고 그냥 허접한 연출이지만 그래도 그런식인데 안나오네 XP 그 VM버전은 안나오네 아무튼 요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듯 대충 자리잡고 또 블리자드 써주면은 세마리 세마리 타겟팅은 조금 아까운거 같구요 요거는 조금 별로고 그 다음에 여기 두마리 남아있으면 그대로 찌르자 와 둘 다 미스는 좀 이거는 좀 이게 버전이 적들의 HP라던가 그런것들은 비슷한데 어 잠깐만 그러면은 차라리 한 대 치고 올라와서 얼리자 어쨌든 간에 HP나 그런건 비슷한데 회피율이나 명중률이나 크리티컬율 그런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몹들이 피하는 장면이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게임을 하는 중간중간에 회피가 굉장히 잘 뜹니다 적들이 여기 드래곤까지 닿았으면 좋았을텐데 거기다 언건은 한마리네 아쉽구만 33 레벨도 안올랐고 둘 다 남아있잖아 너무 애들이 온전히 남아있는데 뭐가 다 안죽었는데 리안도 했고 요침이나 막고있자 고개방패하자 36 오피리아가 조금 위험해 보이네 있겠네요 저거 오피리아 사망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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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따라딴 딴딴딴딴 카린테마그옥 그 2에서도 나오던가 어 사나 저렇게 사네 저걸 또 안죽네 아 여기서 MP 차있었으면은 여기 완전 좋아보이는데 아쉽구만 레온 MP 없고 다 피 별로 없는데 잠깐만 오면서 MP 물약을 하나쯤 먹지 않았을까 어디 보자 소마의 꽃이 있긴 있네 근데 이건 좀 아까운데 아깝인데 아까워 아까워 카린 어디 보자 플래쉬로 치기엔 아까운 것들 밖에 없네요 이거나 죽이자 아 게임 분위기랑은 다르게 게임 분위기 계속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2 남은거는 어 브랜디쉬를 드디어 배웠네요 이제 창을 마구마구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3이면 이걸 리안이 계속 세대 때릴까 아니 그러.. 어 그래 때리자 경험치 하나 어 3.. 아 2 막타 경험치 하나 정도는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에 드디어 뱅뱅이를 돌 수 있게 됐구요 아주 유용한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해야겠다 자 조금 아깝지만 소마의 꽃을 하나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레벨까지 경험씨도 얼마 안나왔으니까 이쪽 가서 한번 쓰면은 레벨 오르겠네요 블리자드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얼었다 많이얼거라 기대했는데 머메이드 드디어 80짜리 전체에 범위라고 해야겠구나 범위 스킬을 으덕구요 그리고 이거 깨부셔 어 슬슬 최종 스킬들 나오네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스 제벌린 어? 얘 아이템 창이 그렇게 이렇게 빡빡했나? 어.. 랄프 일단 티티 체인메일 이거 몇자리임? 26자리 이게 23이었나? 아 18자리 브레스트를 팔고 스프린트를 스프린트를 스프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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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사람이 이제 더이상 없었던거 같은데 다 상위 호환이었던거 같은데 스프린트를 팔고 스프린트를 팔고 아 잠깐만 브라이언한테 줄 수 있나? 랄프 브라이언 블루텍트 끼고 오키 좋습니다 이게 22이고 이게 이게 아마 18이었나 그랬죠 어 18 가격이 더 싸니까 뭐 그럴 수 밖에 없고 요걸 팔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나와도 처음에는 MP가 모자라서 못 써버리는 그런 희한한 현상 그렇다는건 서먼 메이시아도 얼마 안나왔다는건데 빨리 배우고싶다 빨리 배우고싶다 뽀뽀뽀뽕 방구끼네 우리가 벌써 방구를 튼 사이였다니 보름달 문 라이트 그거는 좀 좀 많이 늦을걸요? 문 라이트 몰라면 한참 걸릴걸요? 문 라이트를 쓰면 문란해지죠 홍기문란 보자 이제 다 아 여기 한마리가 남아있긴 했었네요 이쪽에 보내고 오 마시아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? 네 근데 혼자 레벨이 계속 안오르니까 니아는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꽤 걸릴겁니다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긴 한데 잘 안올라서 한마리 잡고 가고 드디어 막타 경험치를 하나 먹었습니다 15포인트 씩이나 리안에게는 겁나 높은 포인트 아 문 라이트보다 더 늦게 나오는거? 그랬나? 그런게 있었나? 보더 경험치 먹고 어스 제벌린 있는거죠 그리고 직선이네 먹어야지 직선 경험치는 무조건 먹어야지 라이프가 용가리 잡고 아 인형 조종하는거? 그게 문 라이트 귀엽구나 그랬구만 그리고 카린도 슬슬 피닉스 받을땐 했는데 이건 녹이겠습니다 그냥 녹아라 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브랜디쉬 혹시 닿나? 어? 닿는다 자 브랜디쉬 한번 써볼게요 요런 느낌 나이 많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스킬이 아닌가 싶어요 돌다가 픽 쓰러져서 돌아가실거 같은데 참 참 무서운 스킬이 아닌가 노인분에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랜디 마시고 쉬 여기 어? 석화 걸렸어 자 이 마시아가 저 템 먹으러 가다가 죽어버리면 안되잖아요 피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힐 좀 해서 보내야 될거 같구요 가서 좀 채워주고 보내야지 그러나 독은 풀어주지 않는다 불 나오지 않냐구요? 지금 불 나왔어요 불꽃을 사방으로 날리는? 뭐 그런 스킬이라고 해야되나 저건? 어쨌든 그런 스킬이죠 어.. 헤이스트나 주고 하자 버그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다 자 17레벨 아직도 레벨 한참 딸리고요 여기 두개 먹고 위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리안만큼은 계속해서 작업 계속 이러면은 아 좀 모자라네 어 그래도 10으로 올랐네? 아 피가 어 빠져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그리고 아이 라이프 왜 석화됐어? 귀찮게 죽이지마 어 안죽였다 다행이다 이거는 브라이언이 같이 쳐서 삐져있는 아들에게 철퇴를 감히 아버지가 뭐 뭐 말 살짝 했다고 저렇게 삐졌으니까 저렇게 혼내줬습니다 이거 먹고 브랜디 네 아버지가 몇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하는 나쁜 불유자에게는 창을 한번 찔러주는게 뇌신의 곰봉 저거는 그 팜꺼 팜꺼고 이제 마시아가 올라와서 저 아이템을 결국엔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노가다는 딱 리안만 근데 좀 아깝네 이거 다 십자로 모아놓고 마시아 올 때까지 노가다하면 애들 한참 올 때 아 잠깐만 몇이었죠? 19? 리안 랩 몇이야? 어 19네? 그러들 나름 열심히 잘 올리긴 했나보네 내가 19면은 하나만 더 올리면 뜨긴 뜨겠네요 스킬이 스킬이 뜨긴 뜨겠지만 쓰려면 꽤나 걸리겠지 돈먹고 이맵 정말 귀찮은 맵 같은데 랩을 왜 이렇게 설계했어 계속해서 라이프스틸 해주고 MP통이 64라서 이거는 뭐 일래 몰라봤자 한 67? 68? 그 정도 될테니까 한참 걸 것 같습니다 아 레벨 오라가지고 이게 되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피를 좀 깎을 방법이 얘네중에 뭐 없을까? 슬래시 오케이 너 있구나 오케이 동생 때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때려가지고 아유 죽어버렸어 동생 때리기가 아니고 동생 죽이기네 역시 이게 바로 친남매의 모습이죠 이게 현실 남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모습 리안이 피가 좀 빠져있어야 그래야 7이 아니고 10이 오르니까 살짝만 빼라 그랬는데 죽여버렸네 여성생을 여성생을 경험담이냐구요? 뭐 치고 박고 하긴 하는데 저렇게 죽인 적은 없어요 죽이진 않습니다 아 진짜 이거 이동력 증가 버프 같은 거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느려 너무너무 느려 요렇게 일단 마시아가 왔으니까 슬슬 앞으로 가서 용간히 내리고 올라와서 템 먹을 애들 먹고 준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다 이제 위로 올리겠습니다 용 어그로 좀 끌고 위로 가서 템 먹고 해야지 가자 갈 준비 다들 배치 던진 배치 갑자기 호러가 됐다고? 그리고 갔다 오는 사이에 피 많이 빠졌을테니까 힐 한번 주고 역시 독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독은 안 풀어줄거야 이거 진작에 조금씩 때려가지고 이렇게 7말고 심로가다로 했으면 좀 더 빨랐겠다 좀 더 잘할걸 이제 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됐어 아직도 범인에 안 들어왔나보네요 움직이지 않나요 카린 혹시 플래시 닿는 위치까지 갈 수 있나 닿는다 오케이 짱 바로 걸려라 어 걸렸다 와 잘 걸리네 좋습니다 네 TT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TT만 계속 아 그리고 샤번니가 여기 샤번니가 투 샤번니가 맞거든요 왜냐면 투에서 중간에 8년전이 나올 때 8년전 내용이 나올 때 엔트리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건 팔러 갔다 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샤번니가 투에 샤번니가 맞는데 근데 이걸 하다보니까 카린만 본게 아니고 TT도 봤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TT도 만났었구나 카린은 너무 애기였다 커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만 TT 같은 사람은 진짜 인상에 확 남을 것 같은데 TT를 까먹었을 줄이야 전혀 예상을 못했다 TT는 있다니 아하 아 이제 서지영씨랑 아하하 아 저거 때문에 얼굴이 망가졌다고? 자 가서 먹어야 되는디 아직도 3턴이나 더 필요해 3턴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녹아다 자 역시나 시간이 너무 루즈하고 기니까 딱 라이프스틸만 하겠습니다 퓨디파이 뭐 그런것들 하지말고 아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라서 잊었다고 그럴 수 있죠 아이템자리 넘겼지 근데 맛이야 오케이 본봉 하나밖에 없지 이런 노가다도 근데 그 애니메이션 보기를 끈 상태에서 하면 좀 더 빠르긴 한데 아 아 8년 전에 엔트리 물건팔로 나왔고 TT는 어트랙터에 갔었으니까 아 그러네 음 그러네요 딱 그 타이밍이 샤번니가 없었을 때 TT가 그 어트랙터에 있었긴 했었죠 근데 그 무엇이냐 엔트리 전쟁은 인간과 마족과의 전쟁이 맞긴 하니까 제가 TT가 좀 더 급하게 일찍 돌아온 거 아닐까요? 샤번니는 조금 어 수습되는 거라든가 물자 같은 거 좀 팔면서 조금 여유있게 갔다왔고 TT는 좀 더 급하게 일찍 온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추측이 저는 샤번니가 다른 사람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정어경험씨는 우리 마시아가 지금 레벨도 많이 딸리고 하니까 17인가 그랬으니까 이건 마시아로 마무리를 시키자 마시아가 잡는 게 좋을 거 같애 그니까 진짜 포켓본의 간호승 같은 그런건가? 그런것인가?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포켓본 그 신작발표는 뭐가 나왔을라나? 아까 한 3시간 전에 신작발표를 했을텐데 어떻게 나왔을라나? 네 같은사람 맞아요 자 드디어 문 라이트를 익혔습니다 근데 MP가 3밖에 안올랐네요 그래서 한참 한참 모잘라요 쓸라면 근데 카린도 아직 20이 아니란 말이요? 리안이 먼저 됐단 말이요? 아 디엣이? 요번 새로운 디엣이? 62 어? 안죽었어 이래도 리안이 노가달 핥더니 하나 더 나버렸잖아 라이프스틸? 메가지나? 아.. 별거 없었네요 신작이 자 요렇게돼서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공부 공부 제대로 강한 간부가 나올 거란 똑밥 그러나 헬리오스가 등장 공인된 신전에서 마신을 소환한다 기사의 전체로 지켜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지켜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은 아직도 지켜내되었습니다 그 상황은... 레온이 다 알고 있군요 아마도? 레온이 다 알고 계신데요 레온이 다 알고 계신데요 아비... 아니... 당신의 아버지와 그렌이 오래되었습니다 カイザーたちを追跡する前に少し本部で休んでいくといいでしょう。レオン君も本当の父親のことを知るいい機会です。 何を知れって言うんですか。僕と母さんを捨てた男でしょう。おまけに死んでしまった。今更何も聞くことなんてある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。 止めて!お父さんのことを悪く言わないで。 でも…でも、どうしても許せないんだ。 母さんは顔もほとんど覚えていないけど、 父さんの稲荷家で寂しく死んでいったんだ。 お父さんのお母さんは少し悪く言わないで。 生きていたなら、どうして母さんのところに帰ってきてくれなかったんだ。 そうすれば母さんだって生きていたかもしれないのに。 レオン、全てを話す。 だから、我々の話を聞いてくれ。 楽しみだ。 어서 오세요。 過去の戦いは… 過去の戦いは… 17年前の戦いが始まった。 17年前の戦いは… あの頃は… バース、ヨークとの島の派遣を巡る戦いの歴史に 終止符を打とうと、薬気になっていた。 そうです。 それゆえ、戦いは死列を極めた。 特に、バースの騎士隊長、グレンの働きは目を見張ることになった。 バースとヨークが戦いを… バース、ヨークも必死だった。 私の隊は分断され、グレンも敵の中に取り残されて、 孤立してしまったのだ。 あ、バンガスミダ。 この部分が、ハヤマニョって似ている。 全て、最終を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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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頃の際に、 全て、最終を、 頃の際に、 最終を、このまじで、 全て、ここまでか。 グレン。 次回、もう一度、 妻と、息子の顔を… 息子の顔を… 息子の顔を… この魔力が、カイジャーの姉を、 妻の奴。 エレナ・フォン・バージェル。 名前は、エレナ・フォン・バージェル。 妻で、カイジャーの姉であり、 リアンの母との女性だ。 ジョンの母との女性です。 ヨークはグレンを打ち取ったと発表しました。 バースの士気を下げる狙いもあったのでしょう。 だが今度もまた血の不利はいかんでもし難く、 またも結果は痛み分けに終わったのです。 普通の人間なら間違いなく死んでいるような重傷を負ったグレン。 数か月もエレナの屋敷で過ごしました。 だがようやく動けるようになったグレンを待っていたのです。 そうだ。 私はグレンが生きているという知らせを聞いて、 トルクへ向かっていたのです。 だが、親友に再び会える喜びとは裏腹に、 私の心を保護していたのです。 でも、彼女の妻に死んでいたのです。 死んだことを知らなかったのです。 そうだ。 そしてその知らせを聞いたグレンのラクタンブリは、 とても精神に耐えられるものでもなかったのです。 また、彼女の妻に死んでいたのです。 その頃、私は母を失ったお前を引き取っていたのです。 それが、死んだ親友に対する罪滅ぼしだと思っていたのです。 それが、ブライオンにレオンを救ったのです。 そんな… 結局、私はそのことを告げて、トルクを去るしかもなかった。 それほど、グレンの精神的ダメージは大きかったのだ。 あんまり、彼女の妻があんな人を取り遂げました。 なぜ? なぜ、姉さんはあんな人間をいつまでもここに置いているのだ? あの人は今、苦しんでいるのです。 そんな人を見捨てることはできません。 女の妻を? 彼女の妻を釣られたのだ、彼女の妻に… あの人間に… 私の優先だと思って… 彼女… 彼女の妻… 彼女の妻が… 彼女の妻に相談を話したのです。 彼女の妻に解放するエレナの気持ちは、 彼女の妻を見られました。 あの彼女の妻にも明らかになりました。 そして、精神的復活を果たしたグレンが彼女の妻に引かれ、 彼女の妻に結びつけたのです。 정말 자연스럽게 말했었는데요. 굉장히 저런 얼굴 취향이었나 봐요. 그 엘레나가 감사합니다! 좋은 여자친구입니다! 좋았지만 엘레나의 성도도가 사소가시, 웃고싶은 여자친구입니다. ガンテル、一つ、私の頼みを聞いてはくれないか。 カイザー様がそのようにおっしゃるとはおめずらしい。ぜひ、お聞きしたいものですが。 姉さん、エレノにもお守ってほしい。これから我々は、あなたが道を行く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。 グレヴィ。失礼。アビードノの提案ですが、奇妙な話だが、どうやら私はあの男を尊敬し始めました。 恨みが言うと、何でも不可能なことはないのだ。 ガンテル、マジオのまじょうと、名人の一員と彼女がよく話し始めました。 카이저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다 동화돼가지고 다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 저런... 몬아내는... 그랜은... 자꾸 애만 낳고 상대가 사고 있는flor 오랜만이다 그 문章은 뭘 말했다? 마족의 느낌 마족이다 지금은 아비이utes 너 이깃가? 레온도 또 지저나와 이제 니에에 맞기 싫다고 데려가라고 의 jakiś 네네 대략 중 대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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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